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던 건데요. 선생님,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때문에 단어를 외워도 외워도 저는 기억이 안 나고 다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저는 해도 해도 안 되나 봐요, 라는 생각이 드는 모든 수험생들. 이건 사실 수능뿐만 아니라 토익을 하는 분들, 토플을 하는 분들, 공무원 준비를 하는 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데, 일단은 수능에 국한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사실은 저의 네이버 카페, 이 정의로운 영어 여기에 FAQ 게시판에다가 이미 제가 올려놓은, 1년 전에 올려놓은 글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데도 저한테 계속 계속 더군다나 카페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 링크를 달아주고 읽어라, 라고 해도 또 질문을 하길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육성으로다가 설명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영상세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단어를 외워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이냐? 이것은 휘발성이 강한 이유를 물어보는 건데, 왜 이렇게 다 날라가 버리는 것이냐? 자, 볼게요. 헤르만 에빙하우스, 여러분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이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이분이 1885년에 이 책에서 망각곡선을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잊어버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라고 해요. 오,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뭐 한 시간만 지나도 방금 전에 외웠던 거, 흐르르 외웠던 거, 싹 다 날라가고,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겪어봤으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몸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읽어볼까요? ELAPSE TIME SINCE LEARNING 이렇게 나와있죠? ELAPSE 하면은 시간이 경과하다 이런 거예요. 그럼 경과한 시간,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학습한 이후로 경과된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retention은 뭐예요? 보유, 보유. 근데 retention rate가 나와있어요. 그러면은 보유량이 여러분, immediately, 정말로 다 외웠다라는 선제 하에 100%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절망적이지 않아요? 나 이거 빵 터졌는데? 20분 지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58%밖에 머리 안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1 hour, 9회는 43, 5효 정도 오면 뭐 아까 거에 비해서 덜 충전적이네요. 9시간 후에는 36, 어쨌건 하루 뒤에는 33. 그럼 여러분, 이게 일주일 뒤에는 25밖에 안 남아요. 이걸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 제 현강 친구들이 왜 그렇게 와서 시험을 그렇게 망하는 것인가? 제가 현강에서 이제 50개 단어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50개를 주고 50개를 외워와서 50개를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 하루에 100개씩 오라수목금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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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그러면 이제 오라수목금 비즈니스 데이 동안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500개, 거기에다가 이제 전에 수업 시간에 했었던 단어 약 50개라고 쳤을 때 550개 중에서 랜덤으로 이제 50개를 빡 뽑아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50개 중에서 50개를 뽑아서 내는데 근데 아주 절망적으로 좀 막 맞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날그날 외워서 카톡으로 항상 또 제출도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본인들이 8점, 이렇게 맞는 것에 대해서 사실 속상한 거지. 그리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아니, 왜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당연한 것이다. 왜? Retention Rate가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 당연하구나. 그럼 여러분 이걸, 이걸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Elapsed time since learning. 이게 이제 쭉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퍼센티지가 짜자자자자자자자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 이해가 되는구나. 그런 것이다. 받으시고 자, 그럼 여러분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망각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법은 무엇이냐? 보세요. 반복학습이 답이다. 조금 더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번 쫙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실험 결과에서 그 연구원 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반복학습은 망각의 속도를 현저히 늦춰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망각의 속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서 단어가 떠나버려요. 여러분 영어 단어만이 아니다. 여러분이 외우는 모든 것들 모든 것들 이 모든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도 암기 과목들 그런 것들에서 모든 망각의 속도를 현저히 늦춰줄 뿐만 아니라 학습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며 반복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점차 무슨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저 사실 이 단어 보니까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안 들었죠. 그 약간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안 듣잖아. 약간 휴우우우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들을 거니까 여기까지 그래도 봤으면 듣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래서 자 뭐라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말 듣고 음 알아 알아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맞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얼마나 효과가 있나 드러나 보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래 반복을 한다 쳐? 그러면 얼마나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아까 외우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경과하는 게 이제 0이니까 이제 immediately를 뜻하겠죠. 그때는 retention rate가 여러분 100%예요. 근데 왕 떨어지겠죠. 그쵸? 근데 이때 차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 뭐예요? 이 newly learned information 새롭게 배운 이 학습한 정보가 여러분 이 잊어버리는 그 curve 곡선입니다. 이 곡선이 이렇게 내려갈 때쯤 그때 이 보유량이 여러분 와 내려갈 때쯤 그때 한 번 더 반복을 해가지고 쳐주는 거 예를 들면 월요일날 외웠다. 그러면은 언제? 화요일날 복습 그 다음에는 목요일날 복습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점차점차 선생님 그건 맨날 맨날 누적 복습하다가 나중에는 그럼 몇 개를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봐봐. 이게 first learned 그 다음에 reviewed 여러분 이 주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days가 길어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점차 장기 기억이 되어가는구나. 점차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따로 반복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따로 반복하지 않아도 맨날 나오는 단어들 있죠. 정말 맨날 나오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굳이 반복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너무나 많이 맨날 독해 지분 보다가 그 밑에 단어 뭐야? 이렇게 항상 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이다. 그런 것이었구나. 자 그러면 단어 외우는 방법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 단어장이나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BMW 복화가 됐건 아니면 능률 단어장이 됐건 아니면 워드마스터가 됐건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어휘끝이 됐건 아니면 뭐 어원편 뭐가 됐건 전혀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으니까 아니면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그로우 미라클 복화도 이따가 이렇게 보여주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루에 100개씩이에요. 현강에서 제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어 외우는 방법 예시를 보여줄게요.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외웠던 거 제가 현강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100개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아 선생님 저 100개는 오바요. 저 그냥 예를 들면 BMW 복화처럼 대이원으로 갈래요. 아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대이원 투 트리 포 파이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월하수목금 외우세요. 근데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면 이거를 학교에서 하시는 겁니다. 아 학교에서 자출 시간 내가지고 하고 끝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할 때 1시간 반 뭐 정말 긴 친구들은 2시간 이렇게도 걸리는데 스펠링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를 보고 여러분들이 뜻을 대답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뜻을 대답할 수 있게끔 아 그래서 예를 여러분들이 빨리 외우는 친구들은 한 25분이면 100개를 외웁니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를 저는 이제 이 BMW 같은 경우에도 그 뒤에 시험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현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바로 뒤에 테스트가 되어져 있거든요. 테스트 보는 것까지 해가지고 즉 꼭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는 것까지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맨날 맨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맨날 맨날 누적 복습까지는 못하더라도 토요일날 여러분 이 앞에 외웠었던 것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날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치는 말고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진다.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걸렸었다. 그러면은 복습하는 시간을 2시간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은 그러면 어떡하냐 얘도 복습의 날입니다. 일요일은 이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절 믿고 한번 해보세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저는 이거 이렇게 가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약간의 variation을 주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100개 100개 하고 중간에 복습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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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게 가장 노멀한 방법이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로우 보카 막간에 여러분 얘기를 해주자면 요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마름목골 되어져 있는 이런 애들은 실제 시험 기출 요 2018년 6월 모의고사 예를 들면 그렇게 기출에 나왔었던 단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아무것도 표시 없는 거는 그 기출 단어는 아니지만 실제로 본문에 나왔었던 단어는 아니지만 그 단어의 유의어나 반의어나 이런 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면서 같이 동의어까지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변형에도 그리고 모의고사 대비에도 같이 도움이 된다.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다른 과목 하느라고 영어에 등한시하고 있었다라면 이 단어라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